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위젯 컨테이너에 위젯을 이동하고 리사이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본 비디오는 위젯 컨테이너 내부에 생성된 위젯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 사용자는 위젯의 버튼을 사용하여 각 위젯을 직접 이동하고 리사이징할 수 있습니다. 각 위젯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버튼들을 사용하여 위젯을 이동하고 리사이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위젯 컨테이너 상단에 트리거들을 클릭하여 위젯 3개를 생성하십시오. 생성한 위젯들은 위젯 컨테이너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위젯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전 정의한 너비 단위와 높이 단위에 따라 위젯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위젯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위젯의 우측 하단의 모서리를 드래깅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위젯 크기만큼 위젯 우측 하단 모서리를 드래깅하면 됩니다. 위젯은 사전에 정의한 너비 단위와 높이 단위에 따라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. 또한 위젯의 크기가 변경될 경우에 사전 정의한 너비 단위 및 높이 단위에 따라 위젯의 위치가 변경됩니다. 위젯의 이동과 크기 변경을 막으려면 위젯을 고정하십시오. 위젯 우측 상단의 고정 핏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위젯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정된 위젯은 위젯의 우측 하단의 모서리를 드래깅해도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. 또한 고정된 위젯은 위젯 컨테이너 내에서의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. 위젯 우측 상단의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면 위젯의 타이틀 부분만 표시됩니다. 다시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여 위젯 크기를 복원하 후 다시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위젯 컨테이너 내부에서 위젯이 최대화됩니다. 마지막으로 위젯 우측 상단의 X버튼을 클릭하면 위젯을 완전히 닫을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